안녕하세요. 안녕. 제가 오늘 고민이 있어서 왔는데요. 무슨 고민이에요? 평소에 의심이 많아서 별것도 아닌데 막 이렇게 계속 주변 살피게 되고 약간 되게 불안한? 그럼 고민을 해결해 줄게요. 세팅! 세팅! 에이, 장난하네. 에이, 뭐하는 거야? 화나요! 일어났어요. 얼굴을 왜? 가만있어. 잠시만요. 잠깐만 이거. 잠깐만.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야 이거. 고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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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